인천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전자금 5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은행 융자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 보전에 2,9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 매출 채권 보험은 당초 목표인 500억 원보다 4배 늘어난 2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지원하고 협약 보증 지원도 추가로 1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. 지원 신청은 이달 4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